나의 학습지원 당황당황 당황당황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첫날밤이에요 그러면은 모테비 누가 낼 거예요? 시발 백만원으로 쓰지 어 난 반박 모텔 갔어 침대 위에서 남자가 더 많이 하잖아 그렇지! 자영 어 이제 찬반으로 나와서 소론을 할 거예요 찬반으로 과연 모텔비는 남자가 내야 하는가? 음... 모텔비? 찬성 이쪽으로 가주시고요. 반대 이쪽으로 가주세요. 자 하나 둘 셋! 안 뜨세요. 다 이쪽인가요? 안 뜨세요. 이리 와! 욕 안 먹으려고 인양관들? 아니 저 이유가 있어요. 자 오케이! 은지님이랑 나머지? 어 아니에요 저도 갈 거예요. 아 그래? 오실 거예요? 네. 그럼 저... 오시죠 오시죠! 오케이. 네. 남자가 내야 한다 쪽, 남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쪽. 이제 토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? 뭐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. 그런 법은 없죠. 그런 법은 없지만 그냥 모텔 가는 게 좀... 처음 가면 되게 좀 이렇게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. 복잡잡잡아. 그렇죠. 이걸 좀 맞춰 해줬으면 좋겠다. 내가 예약하고 가자 이렇게 하기가 조금 쑥스러우니까. 네. 영상 입장에서. 그래서 이제 좀 예약을 하고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다. 나머지는 여자가 알아서 결제하면 돼요. 밥이라든가. 바로 배달을 시키고. 그 모텔 값만큼이나 뭐 더 이렇게 더 해주면 됩니다. 은지님 얘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네. 기본의 문제상. 음. 모텔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. 반대! 사실 남자도 매번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? 좀 민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? 차이보이다. 남자도. 네. 차이보. 남자는 부끄러울 수 있다? 저는 이제 제가 그... 하고 싶어가지고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하고 데리러 가는.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을 내는 게 있다. 네. 그래서... 재율 씨는 꼬꼬치 거기 앉아 있는 거에요? 재율 씨 의견은 뭐에요? 돈이 없어요? 재율이 형? 모텔비가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남자가 이렇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는구나.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.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. 좀 내시던 거요. 근데 의외로 논리가 여기가 좀 더 논리적이야. 파이팅! 여긴 지금 논리가 없어. 현서는 왜 여기 앉았어요? 저는 10대가 더 많이 나와요. 오우. 뭐 때문에 내가 10대를 안 쓴 거 아니에요? 너가 10대가 더 오니까. 아 뭐 때문에 내가. 남자가 줘도 더 썼으면 좋겠는데 네? 10비를 더 많이 나오니? 아니야. 10비를 남자가 예산하고 나는 싸게 치겠다는 거에요? 10비가 땄나 이거죠? 그러니 누가 내든 상관없다.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쓰니까. 그 여자분들이 아직까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하잖아요. 근데 여자도 남자만큼 이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. 이거 표현을 잘 못 한단 말이에요. 좀... 아니 알겠는데 혹시 표현을 못 하세요? 아니 알겠어요. 말하면 돼야죠. 대변할 수 있는 거지. 그래도 다른 분들을. 제가 모르겠는데 표현을 못 하실 거 같아서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시는 거야. 아니 아니 대표적으로 하는 거지.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. 그 저도 사실 이쪽이에요. 오우. 기회가 있나요? 네 저도 많이. 코인을 탑승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. 네. 절대 아니에요. 저 그런 성향 없습니다. 남자랑 여자가 만나. 근데 모텔을 가. 네. 그럼 모텔을 가기 위한 노력을 누가 더 많이 할까? 가길 약속했어. 아 여자 많이 하겠죠. 남자는 사실 꼬치만 닦고 가면 돼요.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편집만 가면 돼요. 뭐 뭐 만약에 뭐. 네가 그냥 남자로서 어떤 여자랑 모텔을 가. 네. 아흠. 그럼 뭐 해? 어떻게 하고 가? 닦죠. 닦고. 또 뭐 해요? 왜? 또 뭐 해요? 없죠? 면도? 예. 그러면 남자는 진짜 거시기 닦는 것 밖에 없어요. 어 나 반박. 모텔을 가서 침대 위에서. 남자랑 더 많이 하잖아. 그렇지. 아아. 활루성이 누가 더 많이 해. 그리고 아니 뭐 여자가 화장을 못 해 가려고 해요? 하하하하하하 그럼요. 그냥 밖에 나갈 때도 화장을 해. 못 해 가려고. 모텔을 갈 때에는 화장이 따로 있어요. 안 지워 가려고. 모텔용 화장이 있어. 안 지워지는 그 워터프로플로 해야 돼요. 남자도 속옷 신경 써요? 신경 써요. 하얀색 팬티는 안 입죠. 왜요? 똥 묻어집니다. 똥 묻어집니다. 아 그건 신경 쓰네. 저런 것도 다 신경 쓰는 거예요. 아니 묻어.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실. 남자 신경 쓰는 거는. 자비를 참겠죠? 아니요. 하고 갈걸요? 왜요? 오래 하려고. 아 오래 하려고.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력이네요. 또 생각해보니까. 말도 외로우를 하네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굉장히 말을 이제 사려가면서 하시는데 지금 나는 욕먹을까봐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배출을 하는 역할이고 여자는 이렇게 받는 역할이잖아요. 여자도 배출할 수 있어요. 배출할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저 인정해요. 정확하지만 안 돼요. 근데 남자랑 배출한다는 건 고정받는 거예요. 잘못한 얘기입니다. 치마 한 번 배출해줘. 치마 한 번 배출해줘. 치마 이 어떤 모텔을 간다는 게 사실 부담 조금 더 부담되는 건 여자야 심적으로. 이 여성의 몸이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. 그래서 돈을 내야 된다고요? 그래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그렇게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담이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배출을 하지만 그럼 지갑에서 돈도 제가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부담감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.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젠데 마음을 알아줘라. 그렇지. 아니 이 주제가 돈을 누가 내냐는 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무슨 돈 좀 물을 줄이야. 유튜브 하루 이틀 해. 유튜브 하루 이틀 해. 물어볼게요.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날 밤이에요. 모태비 누가 낼 거예요? 100만원도 쓰지. 누가 낼 거예요? 너 양심적으로 얘기해봐. 뭐 제 지갑도 배출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배출하는데 당신이랑 저랑 6만 5천 원 나왔으니까 3만 2천 5백 원씩 똑같이 냅시다. 가서 배달비도 똑같이. 배달팀 2천 5백 원과 1,250 원씩 같이 냅시다. 이렇게 할 거예요?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니. 초반에 하는 선은 그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맞을 텐데. 나중엔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여쭤봐야 되는 게 맞다. 이렇게 해야 돼. 매번 항상 그럴 필요가 없다. 그런 식으로. 서로 누가 더 쓰레기인지 프레임 신고가 없네요. 사실 토론이라고 보다는 정치에 가요. 누가 어디에 좌표를 찍힐 것인가. 한성 반대를 가지고 좀 해봐야 재미있으니까 한번 해봤는데 결국 그 다 통하는 것 같아요. 무슨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내는 거고. 꼭 뭐 남자여서 돈을 더 내야 된다. 여자여서 뭐 돈을 안 내야 된다. 이거는 아닌 것 같고. 좀 더 마음 가는 사람이 더 낼 수도 있는 거고. 네. 저희가 싸웠지만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거 같아요. 나는 남자인 입장에서 여자를 이해하자는 입장이었던 거고. 걔는 남자인 입장에서 왜? 왜 이해해? 그러면 이분들은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이해해 준 거고. 저기 저 스윙들은 여자 입장에서 어? 그렇게 한 거야? 유튜브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같은 생각입니다. 그렇군요. 센스는 나라카는 거네. 하여튼 이게 뭔가 어떤 댓글로 제발. 불필요한 논쟁까지. 두 땅에 넣고. 한 닭하러 넣고. 싸우지 마 여러분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. 밥상 다 찾아보셨는데? 우리는 UFC 스포츠야. 지금 이 컨텐츠는 UFC에서 옥타곤에서 싸우잖아. 근데 밖에서 옥타곤을 하는 사람이 나가서 넌 싸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. 흥미로운 게 보고 그냥 말면 되는 건데. UFC를 보고 밖에 나가서 똑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. 그렇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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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많이 묻은 것 같은데. 아 좀 닥쳐 보세요. 이제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. 하여튼. 재미있어요. 아 이게 정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. 우리 영상을 못 올린다고. 하여튼 우리는 좀. 아 좀 닥치라고요 이제. 1분 동안 닥치세요. 1분 동안 닥치세요. 네. 하여튼 이게. 아이 참. 아 씨. 아. 야. 59. 58. 57. 57. 58. 하여튼. 균형은 돈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. 마음과. 사랑과 소.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. 이걸 말하기에 제가 대신 싸워봤습니다. 일단 다음 주제. 네. 고마워요. 거니까요. 난 육만 먹겠다. 그래. 구경하게. 넌. 이제. 자막은하고. 창 어린이는. 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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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.